네 다음에 담보 책임 갈게요 자 193페이지 자 타이틀 제목이 권리 하자로 인한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94페이지 권리 하자 담보 책임 두번째가 있구요 그 다음에 세번째가 무슨 하자죠? 물건 하자입니다 그러면 담보 책임이 두가지가 있는데 일단 무슨 책임이 있고 권리 흠이 있는 경우 떠나는 물건에 흠이 있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매수인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물건 하자를 알고 있어 매수인이 그러면 계약을 안 하던지 예? 또는 계약을 할 때 대금을 조절하고 계약을 했을 거라고 물건에 자체에 뭐가 있으면 하자 흠이 있음을 알게 되면요 이걸 안다는 것을 갖다가 이걸 아기의 매신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야 근데 이 아기란 말이 너무 뭐야 아주 그냥 뭐 아주 무슨 세상에서 못든지 하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알았다는 거야 그냥 그럼 당연히 뭐야 계약을 안 하던지 아니면 뭐야 계약을 하려면 대금은 뭐야 조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무슨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대금 다 조절하고 계약을 이 매매계약을 한 다음에 후에 아우 다시 또 뭐 가지고 아니 그 물건에 뭐를 가지고 하자를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논의한다는 자체가 뭐여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하자는 물건 하자는 아기의 매수인은 절대 담보청에 물을 수 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 하자는 아기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아마 뭐야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물건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공격하겠지 근데 권리하자는 알고 사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 딱 이렇게 권리 전부 있죠 네 권리 전부가 누군데 타인꺼야 예를 들어서 여기 갑의 토지가 있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왔어 좀 복잡하게 할게요 경매 넘어와서 경락이니 경락이니 의리야 그럼 의로 언제 쏠 권치도 이렇게 근데 경매 했을 때 돈을 한꺼번에 딱 내는 게 아니고 처음에 경락대금 뭐야 일부를 지급하고 나중에 빚점대 가서 경락대금 네 다 지급한 때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시점대 가서 뭐 할 거란 얘기에요 그럼 경락이는 대금을 일부 줬을 때 취득 완납했을 때 취득 등기했을 때 취득 응? 요거지 이게 법률 행위야 법률 규정이야 응? 법률 행위는 등기를 요하고 법률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않죠 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취득은 경매 경매 여기죠 그러면 다 지급하기 전까지는 무슨 자가 아니야 아니 소유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의리 여기서 아직 돈 다 안 넣었잖아 여기서 병한테 팔았단 말이야 매매했단 말이야 그럼 의로는 뭐야 지꺼야 지꺼야 아니야 그럼 오늘 누구꺼 팔은거에요 다 지급 전까지는 일게 아니니까 권리 전부가 누구꺼야 타인 것을 팔았단 얘기야 병이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아니 부동산은 모른다는 얘기가 말이 안되지 부동산 살 때는 뭘 떼어보니 등기부를 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야 알고 있을거란 말이야 아기 그럼 우리는 어떡하면 돼 나중에 코스가 코스가 그래서 거기 569조에 뭐라고 돼 있어 제목이 타인 권리 매매라고 됐잖아요 타인 권리를 팔 수 있다는 얘기죠 타인 권리라는 것은요 처분권이 아직 없지 짓게 아니잖아 매매는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래서 569조를 다른 말로 아주 멋있게 표현하면 처분권 없는 자 채권행위야 타인 권리 매매가 뭐라고요 아 짓거 아니잖아 지금 처분권 없지 그럼 처분권 없는 자가 무슨 행위를 했어 채권행위를 했단 말이야 약속했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뭐하면 돼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잖아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의 무슨 행위 채권행위는 뭐하다 유효 무효 유효라고 한단 말이야 타인 권리 매매가 유효 무효 거기 안에 있잖아 매매 목재는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되는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뭐하면 돼 이전해주면 되잖아 근데 처분권 없는 자가 소위권 넘겨주는 건 용서가 안돼 아니 처분권 없는 자가 뭐는 용서가 돼도 아니 매매는 관계없어 약속한 때 내가 죽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처분권 없는 사람이 뭘 넘겨주는 거 소위권 이전해주는 것은 논리가 안 맞지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가 뭐하는 거 매매 채권행위는 유효하지만 처분권 없는 자가 뭐하는 거 소위권 이전하는 거 소위권은 채권 물권 그러니까 처분권 없는 자가 뭐하는 것 물권 이전하는 행위는 유효 무효 흐리 없겠죠 자 총칙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다 적지마 거기다 적지마 지저분해 깨끗은 데가 적어야 돼요 자 페이지 가볼게요 14페이지 가보세요 자 14페이지 가시면 자 거기 의사표시 개수 가지고 나오는 게 뭐죠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죠 자 질문할게요 아까 일방의학은 단독행위였어요 계약이었어요 합동행위였어요 예약 일방의학은 예약왕결권을 한쪽이 갖는다는 뜻이고 쌍방의학은 양쪽 갖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의사표시 개수 가지고 제가 맨날 이렇게 있죠 이게 맨날 이렇게 있잖아 그 얘기한 거야 이거 맨날 이게 단독행위고 이거 뭐다 나라의 아래의 뭐다 합동행위 이제 의사표시 개수 방향에서 한 것이고 그 밑에 채권행위하고 무슨 행위가 있어 거기 벌써 채권행위 있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이게 문제가 남아있죠 매매임대차 교환이 있잖아 그게 전부 다 어딨어 채권법이 있는 계약 종류들 아냐 그럼 그런 계약을 맺으면 뭐가 발생해 채권이 발생한다고 그럼 갑의 채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매매있죠 물권행위 처음에 나오는 거 소유권 이전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매 밑에 가보세요 매 밑에 매 밑에 매 밑에 박스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처분권 없는 자의 무슨 행위 채권행위는 뭐하나 유하나 처분권 없는 자의 무슨 행위 물권행위나 주물권행위는 뭐기 처분권 없는 채권행위 있죠 그 대표가 바로 569조란 말이야 타인 권리 매매라고 되어있잖아요 그게 처분권 없는 자가 뭐한거 채권행위는 뭐하다 유의하지만 처분권 없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됐죠 자 다시 원위치할게요 193페이지 자 그러니 570조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동전 동전은 앞에 타인 권리 매매있죠 그거 해놓고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전저 경우에 매도인이 권리를 모여서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모았었으면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은 계약을 모았을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 첫번째 매수인 앞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매수인은 선악불문이야 뭐뭐불문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가 매도에 속하지 않냐를 안때 손배 청구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게 아니고 이거 이거 비교하는게 뭐냐면 물건 하자는 알고 사게 되면 안하거나 대금을 조절하고 계약했겠지 그래서 매매계약 후에 다시 물건 하자가지고 담보 책임 못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권리는 알고 샀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어른은 어떻게 하는거야 어른 지가 대금을 다 뭐해서 완납해서 지 이름 앞으로 뭐해서 등기해서 병한테 등기 넘겨주는 약속한거 아니야 지금 근데 지가 대금 못납하잖아 못 넘겨줄거 아니야 그럼 이제 병원지 우리한테 뭐야 해제한거지 돈 돌려달라는 얘기겠지 근데 무슨 매상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권리하자는 악인 경우에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무슨 하자는 절대 뭐로 안된다 악인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는가 그러면 출제자가 어느걸 더 출제하고 쉽게 써요 당연하지 왜 악의도 인정되니까 출제자는요 악의도 인정되는 것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뭐하려고 계속 시험 문제를 내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하자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 일때 권리하자 먼저 초점을 맞추란 말이야 그래서 밑에 표가 나와있죠 193페이지에 제가 거기다가 거기 동그라미 X돼 있잖아 응 권리 일부가 타인인 경우에는 악의가 대금 감액은 되죠 근데 뭐는 안된다 응 해제나 선배 안되 수량이 부족할 때는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 권리 일부하고 목적물 수량 부족이 있죠 요게 헷갈리는거야 수량 부족은 당연히 부족한걸 알면 어떻게 돼요 대금을 뭐야 감액하고 사든지 안출증할거 아니야 그럼 수량 부족이란 것은 그 부분이 존재하는거 안하는거 없는거지 근데 권리 일부는 권리부여 타인권 존재하는거 아니야 그죠 나중에 문제풀 때 이게 권리 일부인지 수량 부족인지를 깜빡하면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시험 볼 때 권리 일부인지 아니면 뭐야 수량 부족인지를 잘 뭐하고 생각하고 답을 하신다는 얘기야 그럼 표 하나 놓고서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럼 가려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X가 1 2 3로 내려온다는가 1 2 3 그래서 문제풀 때 갖다 대입만 할 수 있다면 답은 금방 수학시처럼 답이 딱딱 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야 전부 일부 뭐예요 수량 부족 그 표를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넘기셔가지고 자 3번 타이틀 제목이 무슨 하자 물건 하자 580조 1항을 보시면 매매의 목적물이란 말 있죠 목적물은 물건을 뜻하는 거예요 물건 하자가 있는 때 575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뭐했거나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악이 또는 육아실일 때는 준용하지 않겠다 악이 또는 육아실이면 뭐하지 않겠다 준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물건 하자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선이 만 가지고 안되고요 선이 또한 무과실까지 끌고 가야 돼 그죠 그거 뒤집은 말은 뭐다 선이 또한 무과실 그래서 580조 왼쪽에다가는요 중고차 라고 하나 적으시고요 중고차 중고차 살 때는 차량 번호가 이미 찍혀 있겠죠 근데 580일지에 종류매매매란 말 있어요 요거는 대리점 가가지고 새차 사는 경우 대리점 가가지고 새차 삽니다 그럼 가가지고 뭡니까 그 내용 보고서 차 종류를 정하죠 그리고 이제 뭐야 색깔 그죠 그 다음 여러가지 옵션이 있죠 그 정해서 나중에 이제 특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종류매매에서도 담보책임 부를 수 당연히 있겠지요 근데 종류매매는 581조 이왕이 포인트야 전한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해제 또는 손배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요걸 완전물 급부 청구권 무슨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측에 제가 표로 그려놨어요 그죠 물건 하자 담보책임 하나는 무슨 하자고 특정물 불특정물 중고차 대리점 새차죠 선의 및 무과실이죠 특징은 불특정물 매매는 거기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거기 두개 함께 던지면 안되지 또는 이겠지 당연히 해제 또는 선배 그걸 하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달라 하면 되겠지요 근데 차 판 회사가 새차로 바꿔줍니까 하트 가서 고쳐 하든가 해가지고 뭐야 제일 열받는게 뭐냐면 새차 사가지고 자꾸 경고등 들어올 때 그럼 막 열이 팍팍 도 근데 희한해 또 거기 가면 또 불이 안 들어와 내가 무슨 거짓말한 것 같은데 그때 빨리 사진 찍어놔야 사진 찍어놔서 뭐야 증오세시 해야 돼요 왜 새차가 아직 길이 안 되져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 어쨌든 여기 물건 하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80조 하고 몇조 581조 자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이지 넘기셔가지고 이제 이제 경매 가지고 할게요 뭐 가지고 자 제가 580조 하고 몇조 78조를 넣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해 경매를 했는데 자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 뭐했다 자 물건에 하자가 있어 자 담보 책임 추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얘기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왜 없을까 이걸 잘 보란 말이야 이거 수혁권은 뭐 했으면 알아서 고쳐 써야지 그죠 수혁권은 뭐 했으면 그러면 경매할 때 가서 뭐 해야되요 가서 임장활동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현장에 뭐해요 가서 확인해 보고 물건에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경락 안 받든지 아니면 뭐야 확 깎고 들어가든지 하자 하면 되는 거지 수익권은 뭐 해놓고 취득해놓고 새삼스럽게 물건 하자 어쩌고 저쩌고 담보 책임 추공할 수는 없다 이걸 인정하게 되면 골치 아파요 왜 해놓고 또 가서 어떻게 할까 이거 근데 이제 경매를 했는데 어 경매했는데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게 어디 있을까요 아니 경매를 했는데 경락 때문에 다 완화파는데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왜 왜 왜 무효등기 공신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무효등기 무효등기 기억나는 갑 등기 예 제가 맨날 뭐야 을 위조 병 등기 어 그럼 이거 뭐야 무슨 등기야 무효등기 을이 등기하고 또 모두의 점유 휘리리리리 해가지고 10년 그럼 뭐 뭐 뭐 했다 아니 여기 등기 등기부터 했으니까 무슨 시호 등기 취득 시호 했다 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지 뭐가 날라와도 무효등기 공신력이 없다 공격해도 뭐여 무효등기 공신력이 없지만 뭐여 등기 취득시호 했다 공격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몇 년이 안되면 10년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돼 돌려 줘야 돼 이때 점유자가 그동안 들어간 비용들이 있죠 달라고 하면 비용상한 청구권 들어가 못 들어가 들어가죠 필요비 유입비 그죠 그래서 안주면 유치권 행사에서 개기는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무효등기로 들어가 있는데 병은 자신이 무슨 자라고 믿고 있어 소유를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병이 이 토지에다가 담보대출 일으켜가지고 에 여기다 정이 또 등기가 들어와 저당권 등기가 들어온단 말이야 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 에 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죠 여기있게 A B 응 에 이거 값 을 이 저당권 등기돈 무효등기란 말이야 무슨 등기야 무효등기야 그럼 저당권자가 나중에 얘가 뭐라 하지 않으니까 돈을 갚지 않으니까 저당권을 뭐 할 거야 실행할 거란 말이야 이게 실행 에 뭘 통해서 이 절차는 정상이야 에 정상인데 무효등기야 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경매가지고 누가 나타나서 병이 경락대금을 다 뭐야 왔나 파고 이제 뭐하면 돼 등기하면 되잖아 그럼 등기까지 했다고 가정합시다 뭐까지 아 근데 짜증나게 누가 나타나가지고 왜 나타나가지고 또 갑자기 뭘 또 때려 우리나라 무슨 등기에는 자 등기는 점유의 공식력이야 등기의 공식 아니야 미안합니다 자 점유는 에 동사는 점유의 취업력이야 등기의 취업력이야 부동산은 점유의 취업력이야 등기의 취업력이야 자 무효등기는 뭐가 없어요 공식력 없다란 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그런 거야 줘야 돼 돈을 다 뭐했는데 그럼 병 수익권 취득했냐고 아니 이 사람 가져가면 못하잖아 못하잖아 이게 다 원인이 될 거 아니야 병 그럼 돌려받아야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병은 어떻게 이제 절차를 받느냐 이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누구한테 채무자란 말이야 이게 누구고 채권자란 말이야 그죠 다 딱한 사람들이지 뭐 채권자가 누구 부동산 채무다 부동산을 경매 붙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야 원래가 아니 여기 여기서 채무자란 말이야 일단 나온 거는 그래서 일단 절차적으로 일단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일단 공격을 한번 해보고 채무자가 뭐가 없으면 돈이 없어 그럼 돈 배당 받아간 누가 있어 이 사람 있잖아 이 사람한테 2차적 공격하면 될 것이다 키워드는 소유권을 뭐하지 못했으면 이건 무슨 하자야 이거는 권리 하자 아니야 아 소유권을 지도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당연히 돌려받아 드릴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당연히 담보 책임을 뭐할 수밖에 없는 거다 충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림 그려놨어 거기다가 에? 밑에 표 있어요 경매 했어요 물건 하자 있어요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죠 안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물건 하자 위에다가 소유권 취득 동그라미 그것만 기억하면 돼 경매해서 뭐는 취득했는데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뭐야 물건 하자는 지금 알아서 고쳐서 해야지 담보 책임 모르면 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근데 경매했는데 권리 하자가 있어 그럼 뭐야 그럼 소유권 취득 액세에서 적으면 되잖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당연히 뭐야 담보 책임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측에 누가 누구 부동산 경매 집어넣은 거야 자 채권자 우측에 있죠 자 채무자 옆에다가 채무자 옆에다가 채무자 부동산 화살표 경매 누가 누구 부동산 경매에 붙였어요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에 붙였죠 경납 받았죠 근데 경낙인이 소유권을 취득해 못해 못하지요 그러면 매도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야 아니 매 아니 매수인은 누구야 매수인이 정낙인어 매도인이 채무자란 말이야 그럼 그 경매가 뭐가 되는 거야 매매라고 그러면 1차적으로 누구한테 물어야 되고 채무자한테 물어야 되고요 채무자가 뭐가 없으면 자력이 없어 돈이 있을 리가 없겠다 그때는 누구한테 배당 받아간 누구한테 채권자한테 공격할 것 그럼 이제 조문을 볼게요 580조 위에 조문 있어요 2항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왜 적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소유권은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경매는 뭐 가지고 따지지 말기 물건 하자 가지고 묻지 못한다 그 580조 2항이 밑에 물건 하자 경매시 물건 하자 가지고는 뭐 물을 수 없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580조 2항에 경매 동구라미 하시고요 580조 2항에 경매 있잖아요 자 우측에 이제 578조 1항 들어가 봅시다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 동구라미 하시고요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이는 전 8조 규정에 의해서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누구한테 공격한 거야 채무자 그게 1차적 공격 대상이 누구다 채무자 근데 두 번째 항에 전한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럼 경락이는 대금 배당 받은 누구 채권자에 대해서 내 돈 돌려주라 대금 전부 또는 뭐야 일부 반환 청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2차적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580조 2항에 경매하고 578조 1항에 경매 있죠 동구라미 동구라미 하셔가지고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죠 왼쪽은 무슨 하자고 물건 하자고 오른쪽은 권리 하자죠 그때 이제 기억하는 방법은 수익권을 취득했느냐 못했느냐를 생각한다면 답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경매는 무가죽은 공격 못하고 뭐는 관계없다 권리 하자 경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로 가서 프린트물로 가면 매듬의 담보 책임이 있죠 권리 전부 권리 일부 수량 부족이 있죠 그럼 그 밑에다가 박스 밑에다가 X 1,2,3 해가지고 한번 조그맣게 한번 그려보는 연습하면 될까요 X가 뭐죠 1,2,3 해놓고 X 따라서 선을 끊게 되면 네 위에 딱 나와있어 뭐가 나와요 여기 동그라미 두개가 나오겠죠 자 첫번째 동그라미를 설명하세요 권리 전부 악의 매수인 해제권 있다 두번째 동그라미는 권리 일부가 타인껏 악의 매수인 대금 감액 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일단 요걸 잘 좀 기억해두면 여기서만 걸린다면 답은 바로 쓸 수 있어요 자 물건 하자 특정물 매매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음 그러면 불특정물 매매 밑에다가 완전물 급부 청구권 하나 적으면 돼 불특정물 매매 에다가 뭐 적으면 돼요 음 그건 특정물 매매는 필요가 없어요 어디 불특정물 매매는 안 돼요 자 경매시 담보 책임 들어가죠 1차 적은 음 채무자한테 공격하고 2차 적은 음 이 힘들면 아 누가 누구 부동산을 경매 붙였다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 붙여서 경락인이 받은 거니까 경락인이 매수인이고 경매가 매매가 되고 그 채무자가 누가 되는 거야 매도인이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적은 누구한테 채무자 공격하고 여의치가 안 하면 누구 채권자한테 공격한다 그래서 담보 책임에서 한 문제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좀 양이 많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담보 책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 담보 책임 위에다가 매도인 담보 책임 있죠 그 위에다가 유상 계약 반대화살표 무상계약 담보 책임 문제를 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유상계약 나는 대가적 출연 서로 대가적 출연했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상계약에서는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무상계약에서는 무슨 문제가 없다 그 무상계약의 대표가 뭐죠 무상계약의 가장 대표가 증여란 말이야 노트북을 그냥 공짜로 줬어 근데 노트북에 하자가 있어 그럼 지가 알아서 고쳐 써야 되는 거지 준 사람한테 가서 뭐야 이상한 거 좋냐 해가지고 뭐야 담보 책임은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상 무상의 구별실이기 바로 뭐다 담보 책 그래서 내는 거예요 항상 쌍무 편무가 아까 뭐 있었어요 동시 그래서 항상 내는 거예요 계약법은 딱 정해져 있어 계약법은 그래서 계약법을 먼저 잘 정리를 하세요 열 문제를 먼저 먼저 뭐 해놓고 점령해 놓고 그 다음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란 말이야 쉬운 것부터 해놓는 거야 쉬운 것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뭐가 나와요 자 환매는 이제 조문 볼게요 197페이지 환매는 그냥 조문 따라가면 돼요 자 환매라는 것은요 환자가 뭐예요 한 바퀴 도는 거야 환 환생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환생을 믿으세요 그럼 갑 오라고 있으면 갑은 뭘 팔고 토지를 팔아 근데 이건 조상 대대로 토지야 근데 이걸 남한테 팔았다가 다시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뭐 했다가 팔았다가 다시 갖고 오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토지가 어디로 갔다가 을한테 가서 좀 머물렀다가 일정 기간 무슨 기간이요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르는 거야 이렇게 머물렀다가 다시 출발해서 어디로 예 가백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 이렇게 환 그럼 은 뭘 줍니까 뭘 줍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른 그럼 어른 돈을 주게 되면 또 뭐야 돈은 돈이 이렇게 뭐야 갔죠 그럼 돈이 있다가 똑같아 일정 기간 뭐 했다가 똑같이 머물다가 다시 뭐야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 그런 얘기야 한 바퀴 도는 거야 서로서로 그러면 이거 이제 가비을한테 부동산을 뭐 하면서 뭔가 특약을 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 몇 조 590조 1항에 파는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뭐 할 때 보류한 때 자 영수한 대금 및 매신이 부담한 매매 비용 다음 표에 돼 있죠 반환하고 목적물 뭐 할 수 있다 환매할 수 있다 그럼 이 돈을 갖다가 뭐라고 표시한 거야 돈을 뭐라고 표시한 거야 이게 뭐냐면 영수한 뭐야 영수한 대금하고 매매 비용 이래서 무슨 감정평가 비용이라든지 측량 비용이 있죠 그런 비용들을 뭐하고 반환하고 목적물을 뭐할 수 있다 환매할 수 있다 자 2항에 전항에 무슨 대금 환매대금 자 그게 키워드야 여기서는 환매대금 요 금액을 뭐라 한다 환매대금 요걸 환매대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환매대금 환매대금입니다 키워드입니다 특별한 약정에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고 약정 없으면 위에 걸로 하면 되겠죠 자 3항 보세요 전 2항 경우에 목적물 과실과 대금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쓰면 이를 뭐한 것으로 상호 계산한 것으로 본다 뭐하는 것으로 그러면 보세요 이 목적물이 있는 동안 그죠 여기 있죠 여기서 있는 동안 뭐가 나와요 여기서 과실이 있겠지 천연과실 또는 뭐야 법정과실 을이 제3자한테 세를 주면 거기서 참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리고 갑은 저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집어넣던지 에 아니면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자 놀이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여기 대금 뭐가 있어 기간 동안에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뭐한 것으로 상호 계산 퉁퉁 치자 그런 얘기지 그 말은 환매대금에 환매대금에 대금 이자가 안 들어간다는 사실 뭐가 왜 안 들어가 이걸 갖다가 대금 이자까지 집어넣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돌려줘야지 그럼 계산이 뭐하므로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밑에 중요표시 뭐라고 돼 있어요 환매대금은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지 대금 이자는 포함시켜 안시킨다 안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 기간 동안 환매기간 동안 매도인은 대금 이자가 있을 것이고 매수인은 환매기간 동안 과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로 뭐하는 것 상호 계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문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590조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동시성이 요구된다는 거 응? 자 동시에 역상학경 해두세요 1항에 자 591조 갈게요 환매기간이 있어요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1을 넘으면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뭐한다 단축한다 두 번째 환매기간 정한 때 다시 1을 뭐하지 못한다 연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환매기간 뭐할 수 없다는 것 연장 불가 그래서 환매 나오면요 엄격 딱 떠올라야 돼요 동시성 요구되고요 기간 한번 정하면 연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다음 592조 무슨 등기 환매등기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간 뭐예요 동시에 자 동자 옆에다가 시에 적으세요 동시에 그리고 역상학경 하세요 자 그럼 앞에 거 지우면 되겠죠 뭐 동하고 시자가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한 때 제3제에 대해서 뭐가 있다 자 그럼 메뉴에 동시하고요 밑에 동시에를 딱 연결하세요 자 위에 것은 뭐죠 자 자 매매 계약과 동시에죠 그러면 이제 혹시 이렇게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예 보류 뭐죠 등기 했을 때 환매 특이하기 이루어졌다 맞을 거야 틀릴 거야 응? 맞다 틀리다 틀려요 전혀 다릅니다 맨 위에 것은 등기란 말이 없죠 환매 대상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위에는 환매 아니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일 거지를 보류한 때 그죠 그때 환매 특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대상이 뭐일 때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때 부동산일 때는 그 취지를 등기부에 기재를 하면 제3자한테 뭐 하셨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야 동산은 등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등기는 왜 하겠다 제3자한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동시에 뜻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환매 대상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동산일 수도 있다는 것 자 맨 밑에 594조 이랑 매도인은 그 기간 내 그 기간이 뭐죠 환매 기간 내 자 대금과 매매 비용이 있죠 그걸 싹 가로로 묶으세요 대금과 매매 비용 이걸 우측으로 빼시면 이게 뭘까요 환매 대금입니다 무슨 대금 환매 대금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잃습니다 즉 무만으로는 안되고요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뭐 할 것 환매 대금을 뭐 할 것 제공해야 됩니다 자 이 환매가 이 자체로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환매가 사실은 특별법에도 하나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범위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범위료 그 가등기 담보 등 속에 이 환매가 가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돈을 빌려주면서요 환매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 1억 빌려주면서 그죠 그 돈 빌려주는 금을 갖다가 매매 대금으로 해가지고 한 3억짜리 토지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무슨 대차인데 돈 빌려 소비 대차야 소비 대차는 우리가 무슨 채권이야 금전 채권 아니야 그걸 마치 뭐 한 것처럼 해가지고 매매한 것처럼 해가지고 3억짜리 토지를 갖다가 뭐야 환매 대금 있잖아요 이거 1억으로 해가지고 환매 특약 해놓고서 나중에 환매 기간 내 뭐 하지 않으면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못하면 날라가잖아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할 때 이 등 속에 이 환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래서 환매는 조문입니다 별거 없어요 조문 따라서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하다는 거 엄격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 자 198페이지 보세요 표 나와 있어요 매도인, 갑, 매매, 계약, 매수인, 을 동시에 뭐 한다 환매, 특약 하지요 이게 매매 등기 환매권 보류 등기가 아니잖아 그냥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이지요 그럼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자고 매수인이 뭐야 환매 의무자란 말이야 환매권 행사하면 되죠 무슨 기간 내 환매 대금 제공하면 되잖아요 부동산은 5년, 3년 범인 내고요 한 번 정한 기간 절대 뭐 할 수 없다 연장할 수 없고 환매 대금에는 매수인의 매매 대금하고 플러스 뭐다 자 그 밑에다가 써놓을 말이 대금, 이자 포함 X라는 얘기야 대금의 이자는 들어가 안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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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들어가 대금의 이자는 상호 계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성 요구되고 기간 정하면 절대 연장할 수 없으므로 아주 엄격하게 본다는 것 환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은 담보 책임하고 뭐에 관한 것 환매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임대차 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